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요. 문제는 정상 체중을 넘어 너무 살찌거나 또는 정반대로 너무 마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. 영국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약 200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의학제에 게재된 것으로 이번 조사는 비만 측정법, 즉 체질량 지수인 BMI가 활용됐습니다.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됐는데요. 40대 이상 연령대부터 BMI 지수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. 연구 결과를 보면 BMI 지수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먼저 비만일 경우 BMI 지수가 18.5에서 25 사이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남성의 경우 4.2년, 여성은 3.5년 더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개인의 BMI 지수값이 정상 수치에서 멀어질수록 사망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는 BMI 지수가 암과 심혈관 질환, 호흡기 질환 등 대부분 사망 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